응 나 반바지 입은 거 같다고 저 반바지 아니에요 반바지예요 반바지 맞아요 딱 걸렸네 현진아 그런 거 알려주면 어떡해 아 물 좀 마셔야겠다 아 소리가 너무 타이도 너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지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랬다 이거는 제가 봐도 반바지인데 실물 갑 서창빈 지금 별론가요? 장난이 이렇게 장난이지 내가 설마 내가 이거 너무 뭐 여기 저 뭐야 여기 소름 돼네 여기는 되게 둔둑해 미안해